1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 회사령 철폐는 물산장례운동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산장례운동이 1920년대 전개됐었던 대표적인 실력양성운동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회사령을 철폐했다라는 것은 일제가 일본 본토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민족자본 우리 기업의 제품 우리 물건을 쓰자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바로 이게 바로 물산장례운동이었었다. 따라서 1번의 문제 회사령을 20년대 철폐했다. 1910년대 회사령을 제정했었다가 1920년대 회사령을 철폐하게 되죠. 그래서 물산장례운동 추진하는 배경. 우리 물품을 쓰자라는 이런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원인과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2번. 내 살림 내 것으로 구호를 전개됐었던 물산장례운동이다. 그래요.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라는 이런 운동이죠. 이 물산장례운동이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산장례운동은 바로 평양. 이 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죠.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던 것은 구한말이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되겠다. 대구가 아니고 평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던 것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2번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3번. 물산장례운동과 밀립대학설립운동 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1920년대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이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타협적 민족운동이 강화되었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대요. 그래요.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던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물산장례운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상당히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었다. 그다음에 밀립대학설립운동 이 밀립대학설립운동은 모금을 통해서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라는 운동인데요. 결국에는 좌절되죠. 그래서 일제는 경성제국대학 설립해서 무마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었던 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일제에 대해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자치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치론이 확산되는 그 글이다라고 한다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이 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얻어내자 라는 거죠. 따라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이 강화된 게 아니고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강화된 거예요. 그게 뭔데? 바로 자치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민족개량운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3번은 x 4번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좀 아까 봤었던 뭡니까? 자치론인 거죠. 자 이 자치론 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이야기하는 게 자치론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자. 그래요. 일제와 타협하자라는 거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밑에서 일본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자라는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라는 이런 논리네요. 그래서 자 4번은 오른 지문입니다. 5번 농민 노동운동은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 중심이었었다. 자 농민 노동운동이다. 생존권 투쟁 중심의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쟁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작쟁의와 노동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요. 바로 이제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는 1920년대 전반부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고 노동쟁의 대표적인 사건은 20년대 말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이런 쟁의 활동은 1920년대 전반부 이런 1920년대 전반 중반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었다가 이 생존권 투쟁이 혁명적 적색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운동에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계급 사회주의 계급 운동과 결합하기도 한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생존권 투쟁 중심이었었다. 이것이 2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계급 투쟁과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보인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운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는 이 계급 투쟁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회주의 이념 투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선후관계를 파악하시면 되겠고 5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6번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의 단체가 주도했었던 60만세 운동이다. 자 이 60만세 운동은 여러 세력들이 결합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데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 중심의 대표적인 당시 단체인데요.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자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단체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들 주도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자 이 이념이 결합하게 된 그 시작점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신간회라는 단체로 이어지게 되겠고 이 신간회가 활동하는 시기에 바로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게 선후관계였었는데 일단은 앞에 내용은 맞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고종의 서거를 계기로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종의 서거가 아니죠. 자 누굽니까? 순종의 서거죠. 그치? 고종의 서거다라는 것을 계기로 하여 벌어졌었던 것은 앞서 봤었던 3.1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6번 뒤에가 틀렸습니다. 7번 60만세 운동은 60만세 운동의 발생은 국내외에서 이념의 통합을 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이 60만세 운동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내외에서 이념의 통합을 꾀하는 계기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이제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는 그 시작점 계기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아까 본 것처럼 7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8번 신간회는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그래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유일당운동을 계기로 신간회의 결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념 노선 성향을 막론하고 범민족적인 정당을 추구하였다. 범민족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신간회가 추구했었던 바와 어긋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누가 빠진다? 바로 자치론, 타협적 민족주의, 이들은 배격하자라는 노선을 취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민족유일당운동부터 신간회 이런 주제들은 누가 있으면 안 되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자치론이죠. 이들은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향, 미념 이런 거 다 막론하고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빼고 제외하고 기회주의자들은 배격하고 이게 신간회 강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8번의 내용은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신간회는 60만세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긴 했는데 60만세운동인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신간회가 활동하는 시기에 조사단을 파견했었는데 지원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학생항일운동. 이게 대표적이고 한편으로는 원산총파업과 갑산화전민 사건 이런 것도 지원을 벌이고자 했었죠. 60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중반에 있었고요. 신간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결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60만세운동 이전에 있었던 활동이다. 선후관계를 파악해야 지금 9번을 걸러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옳게 바꾼다고 하면 60만세운동이 아니고요. 그래서 광주학생항일운동. 여기에다가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었던 거죠. 이런 활동을 하고자 했었던 거.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바꾸면 틀린 데가 없죠. 민중대회 개최는 물론 추진하긴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되었구나. 따라서 9번은 앞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10번 신간회는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반발로 해소되었다. 일단 신간회가 어떻게 됐어요? 해소됐죠. 신간회가 결국 해소되게 되는데 신간회 해소와 관련한 내용에 보시면 사회주의자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민족주의자한테.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움직임, 즉 일제지배에 협조하자. 이거 다른 말로 합법운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합법적 이런 운동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안 돼 라고 제동을 걸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가결되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일부 민족주의자들. 그래,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10번은 틀린 데가 없구나. 11번 정우의 선언은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대요. 그러면 정우의 선언이 원인이 되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라는 거 얘기인데 정우의 선언은 조선민흥회와 함께 바로 이게 뭐냐? 민족유일당운동의 국내 활동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간회 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향을 주었다. 인과관계 맞네요. 뒤에 신간회는 일제 탄압으로 비합법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비합법 단체로서 신간회가 활동했대요. 그런가요? 신간회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단체로 출발을 했었던 겁니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단체였었는데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기로 더 합법적인 일제의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런 민족주의자들 일부의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시작이 비밀단체나 아니면 당시 기준 불법 단체 이런 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탄압으로 비합법적 단체에 활동하게 되었다. 아니다. 뭐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빼야 되겠죠. 신간회는 합법 또는 공개단체로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이는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신민회와의 차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인데 신간회는 공개합법단체로서 활동을 했었다. 자 11번 x 12번 신간회는 또 신간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를 지원하게 됐으나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해소론이 제기되었다. 자 뒤에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맞습니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인데 암태도 소작쟁의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신간회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1920년대 후반부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0년대 전반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구분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은 아니고 쟁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뭐라고 볼 수 있냐.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업을 신간회가 지원했었다고 한다면 맞죠. 1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의 외교적 활동보다 무장투쟁 노선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설립 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외교 활동이냐 아니면 무장투쟁 노선이냐 둘 중에 무엇이냐. 처음에 주력했었던 분야는 다름 아닌 외교 활동이었었다. 자 이승만이 중심에서 외교 독리론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는 앞서도 본 것처럼 초기에 외교 활동을 주력했었다며 군사활동 측 무장투쟁 노선은 실질적으로 지도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외교 독립론 이런 것이 처음 설립 초기에는 중심이었었다가 이런저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됐었던 거죠. 1920년대 얘기다. 자 아무튼 13번 문제는 자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무장투쟁 노선보다 외교 활동 노선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X.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국제연맹에 제출한 것이 원인이 돼요. 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제에서 독립을 이뤄내겠다라는 이른바 이거 지금 뭐예요. 외교 독립론이잖아요. 이승만은 외교론조였단 말이지.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렇죠. 1920년대 전반부에 해당한다라고 봤었어요.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구나. 그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요. 여기 있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라는 건데 뒤에 내용도 봐야 되겠다. 이후 상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 보다 활발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당시에 상하이에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발해졌대요. 국민대표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나 그렇지 않다 이거지.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이 국민대표회에서 크게 전개되고 결국에는 결렬되었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었다. 물론 헌법 개정 전에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면서 이승만을 탄핵했었던 이런 사실도 있었죠. 자 그래서 활발해졌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활발이 아니고 침체되었다라고 해야 맞겠죠. 자 14번은 x. 15번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집단지도체제를 거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별로 헌법을 개정했다. 자 국민대표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봤냐면요. 이승만을 탄핵하고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존의 대통령제를 개편하죠.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꿉니다. 이게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바꿨던 거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그리고 다음으로 개편했던 국무위원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자 이렇게 바뀌었죠.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그다음에 집단지도체제. 자 이 순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석제와 주석부수석제. 이거는 충칭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 이후의 40년대 얘기죠. 자 그러면 15번의 내용. 임시정부가 지금 헌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지도체를 거쳐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아니다. 집단지도체제 그 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를 거쳐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헌법 개정하였다. 이게 바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가 2차 개헌이고요. 국무 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3차 개헌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 순서 알아두는 것이 당연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번 틀렸습니다. 16번 의열단은. 의열단이 알았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그렇죠? 김원봉 중심으로 윤세주라는 인물도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만주길림에서 조직하였다.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곳은 애초에는 만주길림이었는데 다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죠. 김원봉 등이 만주길림에서 조직하였다. 바로 이게 의열단이구나. 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폭력적인 혁명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을 유도하겠다는 게 의열단의 모티브 그다음에 목표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활동들이 전개될 건데 보니까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포인트가 뭐였었다? 바로 민중의 폭력, 투쟁, 혁명 이것을 의열단이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16번 틀린 데가 없습니다. 17번 의열단원 김익상. 김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다라고 되어 있냐.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1923년 20년대 맞으면 됩니다. 종로경찰서에 김익상이 폭탄을 던져요. 의열단 활동, 구체적인 내용을 옳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경찰서에는 박재혁 폭탄을 던지게 되죠. 최수봉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익상.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와 폭탄 던지고 이후에 오성류관께 황포탄과 다나카조격을 시도했었던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누군데요? 종로경찰서는 김상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 김지섭은 도쿄공성 이중규에다 폭탄을 던지기도 했었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사는 여기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나석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요.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거는 김익상이 아니고요. 김상옥 열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17번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지요. 18번 민중의 폭력혁명을 추구한 의열단. 이거 틀린 데가 없지요. 단원들이 이후에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 뭔데? 조직적인 군사활동, 군대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서 이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었구나. 무장, 조직적인 군사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은 틀린 데 없습니다. 19번 백운평 어랑촌 일대에서 독립군의 일본군에 대한 승리는 간도참변의 원인이 되었다. 백운평, 어랑촌, 왕루구, 천수평 이런 전투들 다 무슨 전투냐? 이거예요.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또는 청산리 전투. 이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그 다음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해서 거뒀던 승리고 그것이 배경이 되어 일제가 보복을 하게 되네요. 이게 바로 간도참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 청산리 대첩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승리, 네가 승리 걸었네? 간도참변의 원인이 되었었다. 청산리 대첩은 일제가 보복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관계, 인과관계 틀린 데가 없습니다. 20번 홍범도는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봉호동 청산리 대첩. 홍범도. 봉호동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한 건 맞아요. 자, 북로군정서가 맞느냐? 홍범도 이분은 여기 여기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죠. 자, 처음에 독립군 최초의 승리였었던 봉호동 전투가 있단 말이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었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부대들도 연합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산리 대첩, 홍범도 활약하는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북로군정서는 김좌진의 부대네요. 홍범도는 뭐라고 바꾸면 돼? 대한독립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틀린 데가 없게 됩니다. 20번은 북로군정서 여기가 되었습니다. 21번. 자유시참변으로 타격을 입은 독립군 세력. 자유시참변으로 타격을 입었대요. 자유시참변 이후에 독립군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3부 결성, 참정신 이 배경이 자유시참변이었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독립군이 간도참변 이후에 밀산부로 이동했다가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되고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네요.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네. 자유시참변.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피해온 거죠. 3부를 결성하게 된다.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3부의 결성의 배경은 앞서 있었던 자유시참변이고 그 이후에 일제는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만주군벌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3부를 통합해야겠다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구나. 3부 통합운동. 자, 그러면 3부 결성하였으나 이후 일제는 만주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미스야 협정 이후에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됐었던 거죠. 선후관계 틀린 데가 없습니다. 21번은요. 자, 22번. 조선혁명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조선혁명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대.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했대. 조선혁명군과 비교하셔야 되는 게 자, 바로 한국 독립군이죠. 북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 누굽니까? 지청천 그리고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활약하게 되죠. 자, 각각 중국의 부대와도 연합하게 되는데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 자, 그리고 전투로서는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대인전엔 전투 등등등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문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22번에 조선혁명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아니다. 조선혁명군이 아니고 뭡니까?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군이 바로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부대 쌍성보 전투도 맞다.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그 다음에 영릉과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자, 나누어서 구분해서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번은 자,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었어요. 지청천 활약과 양세봉의 활약을 구분하는 문제였다. 23번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맞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맞죠? 자, 일단 각각이 이뤘던 부대 이름은 틀린 데가 없어요. 일본과 격전을 벌이게 된 배경 바로 일본의 만주 침략 때문이다. 이게 뭔데? 만주사변이잖아요. 이 만주사변이 1930년대 초에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중국이 연합하게 되는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배경이었었고 그 중심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있는 거죠? 그래,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중연합작전이 만주에서 전개된다. 자, 23번은 배경으로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다음에 24번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투척사건이다. 누가 했어요? 바로 윤봉길이죠. 자, 한인애국단이네요. 김구가 조직했었던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에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을 했었다. 이봉창 이봉창은 일본 왕을 살해하겠다라는 시도 폭탄을 던졌다. 그 다음에 윤봉길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일본 관원들에게 폭탄을 던지게 됐었던 거죠. 자, 이 윤봉길의 활약과 관련한 스토리가 있었잖아. 그치? 이것을 전해들었었던 중국 국민단 정부의 장제스가 자, 우리 중국인들 하지 못한 것을 윤봉길 이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여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원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후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자, 각종 지원을 이 과정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봉길의 활약은 결국 1940년대 한국광복군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죠? 윤봉길의 활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기 어려운 당시 모습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24번 내용은 윤봉길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의 국단을 조직한 김구 30년대 초입니다. 상하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한인의 국단을 누가요? 김구가 조직하였다. 김구가 조직했었던 거 맞죠? 한인의 국단을 만들었었던 인물이더라. 김구가 한인의 국단을 조직하게 되네. 자, 뒤를 보자. 1935년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대요. 30년대 중반에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나요? 자, 김구가 이거 한국국민당을 결성하는데 김구는 독자노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 있었던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 여기에 김구는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었죠? 30년대 중반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25번은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맞아요.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였다. 이 민족혁명당에 지금 누가 있어야 당시에? 김원봉이 있어요. 이 김원봉. 자, 김원봉이 주도하는 이 연합에 합류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김구는 독자노선을 전개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뒤에가 틀렸다. 합류하지 않았더라. 26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0년대 활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을 이동하던 것을 거쳐 여러 지역, 상하이를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정착한다고요? 바로 충칭에 정착하게 된다. 자, 그러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었던 거죠. 그리고 1941년, 곧 40년대인데요. 삼균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콘텐츠.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되겠죠. 조소왕이 제시했었던 삼균주의, 여기에 기초했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추구했었던 이런 국가를 우리는 만들어내자 라는 강령이었었다. 자, 그래서 26번,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27번,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을 거느리고 중국 판로군과 연합했대요. 조선독립동맹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 말고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이죠. 자, 이거 말고 김원봉이 빠진 기존의 의열단계열 조선독립동맹, 자,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민족혁명당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합단체를 만들고 그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 요거를 만들게 되죠. 자,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중심의 본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의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력들이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를 결성하여 자,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되네. 그치? 자, 여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에 해당하는 내용, 예난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내용이고요. 중국 판로군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27번 틀린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조선의용군인지 된지 잘 구분하시고 그리고 중국 판로군은 중국 공산당 부대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 부대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요거죠. 판로군 공산당과 연합하였다. 자, 다음의 28번입니다. 이제 1940년대 김원봉 계열의 인사들이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를 이끌로 자, 1940년대 김원봉 계열이에요.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구나. 이게 194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어디예요? 한국광복군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더라. 자, 1940년대이더라. 대한민국 김정부 충칭에 있었던 시기네요. 자, 28번은 맞습니다. 29번. 조선어가 수의 과목이던 시기 관세 철폐력을 내렸다. 조선어가 수의 과목이래요. 자,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를 수의 즉 선택과목으로 지정을 했었네. 자, 이 시기는 3차 조선 교육령 시기로서 민족말살통치 그 시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 나왔었던 게 3차 조선교육령 얘기하는 건데요. 3차 조선교육령이에요. 30년대 후반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해당하는데 관세 철폐령을 내려서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관세 철폐령은 회사령 철폐랑 사실상 같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 상품에 대한 그 관세를 없애주고 회사령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회사령은 회사 설립의 신고제를 신고제로 규정을 한 거죠. 회사 설립의 신고제.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꾼 거다.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1920년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뒤에. 그런데 수의 과목이던 시기는 30년대 후반 민족말살통치 시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기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틀렸어요. 30번 신채호는 나라는 형제 역사는 정신임을 강조했다. 이것을 강조했었던 인물은 누구인가.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박은식과 신채호에 대해서 봤었어요. 박은식이 나라는 형제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한국통사를 저수하게 되고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그러면서 박은식은 우리 민족의 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채호 같은 경우 난가사상 그러면서 역사는 아와비아의 투쟁이다라는 주장과 이는 조선상고사라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제1대 사건이다라면서 조선서연구초를 작성하기도 했었죠.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초가 됐던 독사신론을 저술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30번은 나란형체 역사는 정신이다 라고 한다면 신채호가 아니고 박은식이죠. 그럼 뒤에는요. 난가사상을 통해서 민족독립정신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었다. 그래요. 박은식이 요게 나란형체 역사는 정신이다라는 거고요. 신채호가 뒤에 내용에 해당하죠. 나은가사상.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잖아. 그래서 박은식과 신채호를 섞어놨어요. 틀렸습니다. 31번 백남으로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사학의 주창자들. 백남은 사회경제사학 관련 인물 맞나 구분하셔야 되겠다. 역사연구 관련해 가지고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그다음에 조선화운동 조선학운동. 이것들은 전부 다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한 키워드들. 그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었는데 백남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더라. 이는 마찬가지로 실증사학 뒤에 나오는 이것과도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바로 이제 우리 역사를 확립하고자 했었던 사회경제사학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사적인 발전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일제는 너희들은 정체되어 있어 라면서 식민사관을 발전시키게 되죠. 사회경제사학 1을 비판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31번 사회경제사학 백남은 그다음에 일제의 정체성 비판 반박 맞는가 맞습니다. 32번 1920년대 백정에 대한 차별 저항했었다. 이건 무슨 운동이었죠? 자 일단 1920년대 맞는지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백정은 도설업에 종사했었던 그런 계층인데 자 바로 형평운동이죠. 백정에 대한 차별 이것을 우리가 뒤집자. 그러면서 이제 진주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었던 게 형평운동이었다. 자 1920년대 이런저런 운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소년운동으로서는요. 천도교가 기존의 동학이었었죠. 중심이 되어 소년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요. 단체가 있는데 근우회라는 단체예요. 신간의 자매단체이기도 했었던. 자 그러면 32번 백정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천도교 중심의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총체적인 난국이지. 천도교 중심의 운동이 바로 이제 소년운동이었었죠. 어린이운동. 그 다음에 근우회는요. 여성운동 조직. 여성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32번의 내용은 세 가지를 섞어놨어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이에요. 다음 독립운동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3.1운동 그 다음에 60만세운동 광주학생활운동. 3.1운동은 1910년대 말 60만세운동은 192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갈 때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 말에 벌어졌었던 각각의 민족운동. 1번 보기 1번입니다. 기억은 비폭력 시위에서 무력적인 저항 형태로 확대되어 갔다. 3.1운동이 무력적인 기존에는 태극기만 흔들다가 이제는 뭐냐. 같이 저항했었다 물리력으로. 자 맞습니다. 앞서 봤었던 개념이에요. 2번 니은 60만세운동인데요. 일제의 수탈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였다.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인데 일제강점기 때니까 수탈정책에 대해서 저항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교육. 60만세운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교육제도를 확립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3번 광주학생운동인데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신간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일단 광주학생항일운동이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건 맞아요. 광주학생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항일운동이다. 신간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던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게 됐었던 그 사건인데 이 광주학생항일운동 앞에 내용은 맞는데요. 신간의 설립에 영향을 주어요? 아니다. 신간의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생, 신간의 활동하는 시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후관계가 잘못됐죠. 4번 기억으로 인해 3.1운동 일제는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통치해서 문화통치로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각각의 통치 방식 그 기준은 3.1운동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구나. 자 그래서 4번도 맞네요. 3번이 되겠다. 34번 다음 선후관계가 독립운동단체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보자.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형이래요. 혁명.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아 이거 민중의 폭력혁명을 강조하고 있구나.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죠. 이 조선혁명선언은 이 단체 바로 의열단의 지침이 되었다. 김원봉이 주도하여 조직한 그 단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1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산부를 조직하였다. 의열단이요? 아니다. 이거는 1920년대 만주 독립군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2번에 3원부에 신흥강습소 설립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이거죠? 자 이게 뭔데? 구한말이 있었던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에 해당하는 내용. 3번 황포군관학교 단원들기 위해서 조직적 활동을 추구하였다. 앞서 봤던 OX랑 같은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조직적이고 군사활동을 준비하겠다. 4번에 독립자금과 국내 정보를 모기 위해서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를 실시했다. 교통국과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조직했었던 그 기관들이에요. 이는 비밀행정망 조직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외와 연락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조직이더라. 그래서 4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답은 3번. 골라낼 수 있겠다. 자, 다음에 35번이에요. 가와나 사이식이 만주에 전개된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해보니까 경신련의 외군이 내습했대. 경신련의. 그래서 촌락들을 막 공격했대요. 경신련의 사람들이 일본군한테 죽었다라는 거지. 이거 경신참변이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바로 간도참변이 되겠죠. 간도참변 1920년대 그 시작부분에 있어요. 나에 보니까 상해, 상하이죠. 자, 한국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젊은이가 비밀에 도쿄로 건너갔대요. 도쿄로. 그래서 일본 천왕에게 술탄을 드렸대. 이거는 상하이에 있었던 젊은이가 도쿄로 건너가서 했었네요. 바로 상하이의 하안인 애국단.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었죠. 이 하안인 애국단의 활약에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 이 두 가지를 살펴봤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이봉창의 활약을 의미하고 있네. 일본 왕을 폭탄 던져 살해하고자 시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1930년대 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사이에 오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1번.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창설되었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창설된 것은 맞기는 해요. 시기적으로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창설되었다. 이거 어디냐면요. 3부 통합운동의 결과예요. 국민부 그다음에 조선혁명군 또는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혁신의회 그리고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이렇게 결성되는 거. 1920년대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항일운동이다. 그렇죠. 이것도 만주에 있었던 거죠. 남만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2번에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일단 한국광복군이 활약했었던 장소는 충칭이고요. 이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서 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나 이후 틀렸네요. 3번에 독립군이 봉호동 천사인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것에 대한 보복이 간도 참변이었으니까. 가 이전에 해당한 내용이죠. 4번에 동북항일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조직이에요. 보천보 전투를 전개했다. 김일성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 항일 유격투쟁은 1930년대 후반에 주로 전개가 됐었던 사회주의 유격투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동북항일연군 유격전 국내로 왔었네. 보천보 전투다. 이는 나 이후 3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32년에 가와 중국의 의용군이 한중연합군 영릉가 중국의 의용군과 한중연합군 결성했네요. 영릉가 전투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한국 독립군인지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인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요. 쌍성보 전투, 대정자련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경박호 전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러면 지금 가는 둘 중에 뭐겠어요? 요거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겠지요. 자 오른 것은 1번이 되겠다. 나머지를 보자. 지청천 지휘 아래 북만주와 간도일 때 주로 활약하였다. 지청천 한국 독립군이네요. 3번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무장단체로 조직되었다. 이게 1940년대에 있었던, 이거 예난지방에서 바로 조선의용군이죠. 김원봉이 합류하지 않았었던. 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한 군대로 연합군 함께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이게 바로 1940년대에 활약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네요. 자 오른 거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입니다. 밑줄 친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자. 우리 부대 여기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석이라는 직책이 나왔다. 연합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조직에 우두머리 직책 주석직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4차 개헌으로 선출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부대는 뭐겠어요? 한국광복군이겠죠? 연합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었고 미국과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었죠. 영국과의 얘기가 4번에 있다. 나머지를 보자. 1번에 중국 공산당관계 화북에서 항해전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조선독립동맹의 활약이죠. 그 산하 조선의용군으로 살펴봤었다. 2번에 만주에서 중국의용공학계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아까 봤었던 이거 뭐야? 남만주일 때 활약했었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3번 중국관내 최초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이었었다. 중국관내 어디였나라고도 봤는데 우한한카우, 김원봉이 주도하여 조선의용대. 이는 중국관내 최초의 군사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3번은 조선의용대입니다. 답은 4번, 38번.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옛사람 말하기를 나라는 미루할 수 없어.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박은식이 얘기한 거예요. 박은식의 한국통사서문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작은식이 나오면 신채호 및 다른 인물들과 구분하셔야 되겠다. 1번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의 대표 저서 맞습니다. 2번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기록했다. 바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입니다. 그리고 3번에 조선학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종과 실학자들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학운동. 조선학운동은 조선시대 역사를 재조명하자라는 민족주의운동이 되겠죠? 관련 인물로서는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4번에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일제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유물사관이다라고 하면 이거 사회경제사학이죠? 대표적 인물 누구였어요? 백나문이죠? 그래서 인물 및 역사관점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31번이 되겠습니다.